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헬기 정비병으로 군대 복무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얘기는 내가 만년 병장 때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야 친구들에 비해 군대를 일찍 갔던 나는 어느덧 만년이 되었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 그렇게 난 서울에 와서 이모에게 인사드리고 만년 휴가에 반은 이모네 집에서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하다가 대학 친구 하나가 첫 휴가를 나온 걸 알게 되었어 집으로 전화를 했어 친구가 봤더라고 그렇게 반갑게 친구랑 인사를 끝내고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만난 우린 그동안의 안부와 덕담을 나누며 신나게 술을 마셨지 그러다 난 친구에게 너희 부대에는 귀신 이야기 없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며 말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결심이 선듯 이야기를 시작했어 친구는 수도권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어 보직은 헬기 정비병이었어 그 친구의 부대는 헬기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육군 항공 부대였지 헬기 정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부사관들이 하는데 병사는 그냥 옆에서 공구 심부름 하는 정도래 나름 공돌이 출신이라 그쪽으로 뽑힌 거지 육군 항공은 군필자는 다 알겠지만 공격 헬기는 경헬기를 쓰거든 근데 이게 단점이 그만큼 많아서 타다가 순직한 조종사가 많은 거야 친구가 담당하던 헬기들 조종사 중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대 평소에도 병사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아끼셨던 분인데 집에서 자주 만난 것도 가져와서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저당 잡힌 불쌍한 애들이라며 직접 다 챙겨 먹이고 간혹 PX에 가서 냉동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도 쥐어주시단 분이셨어 내 친구는 물론 그분을 굉장히 많이 따라 썼어 그렇게 군생활을 하던 도중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정비를 하고 부사관들이 돌아가고는 뒷정리를 하고 내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다란 거야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헬기 뒤에서 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란 거야 놀라서 살펴보니 웬 봉든한 발에 죽는 여자가 있었어 친구는 놀랐지만 누구냐고 외친 뒤 대답이 없던 그 여자를 잡기 위해 뛰어갔는데 친구가 헬기 뒤로 가자 이미 그녀는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없더래 그리고 그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니란 느낌이 들더래 걷고 뛰는 게 아니고 무빙워크에 탄 것 마냥 스르르 미끄러져 가더래 그 여자가 사라지고는 굳어있다가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내무반으로 얼른 뛰어갔고 그날 밤부터 여자가 꿈에 보이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야 자기는 꿈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여자를 쳐다보는데 여잔 그런 자길 보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데 입모양만 보일 뿐 말은 하나도 안 들리더란 거야 그렇게 일주일간 시달리는데 하루는 그 여자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단 생각의 입모양을 정말 유심히 본 뒤 유추해봤대 그리고 대충 유추한 말은 이러했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그 말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꿈에서 깬 거야 식은땀을 식힐 겸 잠시 담배 피러 나갔다가 담배도 못 피고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갔대 이유는 밖으로 나온 친구의 눈에 정비고 앞에서 분명 그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란 거야 친구는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고 본인을 데려갈 것이라고 했던 거라 생각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대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게 혹시나 문제 사병으로 지킬 수 있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가위에 눌리지 않더란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야간 비행 훈련이 있었어 자기도 정비를 끝내고 조종사들이 훈련 비행 나가는 걸 배웅하러 갔는데 그날 야간 비행을 나가던 아버지 같던 조종사 등에 그 여자가 업혀있더래 너무 놀랐지만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챙 것 같던 그 여자는 조종사 등 뒤에 업혀선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더란 거야 너무 불길했지만 훈련을 말릴 힘도 구실도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걸 아는지 그 여자 귀신은 친구를 비웃기라도 하드 등에 업혀선 친구에게 손까지 흔들더란 거야 그렇게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친구는 제발 무사히 훈련이 끝나기만 빌었대 그렇게 헬기가 떠난 후 30분쯤 뒤에 통제실이 소란스러워졌고 이유는 헬기와 교신이 끊겼다는 거였어 비상착륙을 했을까의 일말에 기대도 했지만 헬기는 다음날 수색작전으로 추락한 채 발견이 되었고 그분과 부조종사 두 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더라 조사 결과는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에 휩싸여 추락한 걸로 마무리되었지만 친구는 죄책감이 든다며 이 이야기를 해주며 울기까지 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 냉장고 속 안에 내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다만 평범하게 간수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상담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주로 그들이 지은 죄에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중 A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서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A는 원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다 일단 죽이기는 했지만 살 후 사체의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의 아내의 사체를 토막내 보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짧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안 서서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이 그리고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린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한다 그런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 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냉장고에 넣어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다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바물져 떨어진다 이번에는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다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점점 커져간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간다 테이블 위에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리고 있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좀 채 끝나지 않는다 방 안 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린다 충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찍혔던 눈이 A를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아내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온 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부인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하는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이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세번째 이야기 빨간 우산 소년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새벽 2시쯤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바람은 불지 않고 비만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이 달동네라 버스에서 내려도 한 10분 동안 계속해서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던 도중 나는 검은색 우산을 쓰고 달동네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쳐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앞에 새빨간 우산이 하나 보였는데 길은 하나뿐이었고 나는 그 길을 가로질러 가야 했기 때문에 빨간 우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앞에 다가간 순간 빨간 우산이 뒤로 조금 젖혀지며 안에 있던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우산 안에 있던 사람은 어려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땅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누구야 넌 늦었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가출한 거니 이렇게 서로 한마디씩 했는데 남자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조금 더 젖혀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이 커지며 내게 되물었습니다 누구씨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누구야?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19일인데 왜? 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제가 착각했나봐요 하고는 빨간 우산을 다시 푹 눌러쓰고 골목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했기에 이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따라갈 정도로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마저 집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고 비는 점점 더 억세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콰앙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은 배달 오토바이와 노란 머리를 한 청년이 엎어져 있었고 노란 머리는 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섣불리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빨간 우산을 쓰고 있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멀리서부터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쓰러져 있던 청년을 향해 뭔가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곤 활짝 웃으며 이쪽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사라지자마자 노란 머리에 배달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군대 화장실에서 만난 하얀 얼굴의 정체 저희 부대 경기 근무는 2시간을 기준으로 12시부터 2시간씩 짜여진 근무지에 의해 서곤했는데 그날은 가장 피곤한 시간인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22시에 취침을 하기 때문에 24시 근무가 있으면 취침한 지에 얼마 안 지나 일어나야 합니다 더 피곤하게 느껴져 거리는 시간이었지만 근무지에 의해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제 맞추임과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추임은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다가 바로 아래 후임이다 보니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전번 근무자와 교대하고 나서 잠을 쫓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날 따라 후임도 저도 이상하리만큼 피곤함에 졸다가 다리가 풀려 깜짝 놀라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직을 서던 간부가 계단을 올라오면 발소리가 나니 결국엔 둘이서 계단에 앉아서 졸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일어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온청 오른쪽과 왼쪽 복도 중간에는 각각 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정면에 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뚜벅뚜벅하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은 바로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서는 중앙으로 가기 시작했고 저는 후임이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순찰하고 있었다는 핑계를 대면 되니까요 후임이 중앙으로 가고 전 곧 격려 소리가 들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졸고 있었습니다 간부를 마주해서 격려 소리가 들렸어도 몇 번은 들렸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잠이 덜 깬 채로 얼굴을 들자 화장실 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3분의 1쯤 열려 있더군요 비몽사몽한 두 눈에 흐릿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살짝 열려있던 그 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새하얀 얼굴의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얼굴,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얼굴이 문틈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에서 그 얼굴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 앉아있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공포영화나 만화에서 귀신 눈 본 적 있으세요? 새하얀 안구에 마치 점 하나 찍어놓은 듯한 그 동공 무표정한 그 눈과는 달리 새빨갛게 웃고 있는 입을 보았을 땐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니까 숨이 턴 막히는 느낌과 함께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후임을 부르고 싶은데 입에서는 계속 신음소리만 나오고 제 의지와는 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상태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 동안 그녀와 눈을 마주쳐야 했고 머릿속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또한 저 화장실을 지나쳐야 중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마치 물속을 걷는 느낌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한 발 한 발 화장실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입이 더욱 더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했다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보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복도로 나와 중앙이 보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으로 나오자 제 사랑스러운 맞추임이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몸이 천금만근 무거워지며 제 기척에 졸음이 깬 후임에게 왜 다시 안 내려왔냐고 물어보니 후임은 계단에서 발소리가 조금씩 들리길래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았다고 하더군요 제 물고를 보더니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묻길래 방금 겪은 일들을 말해줬더니 후임이 웃으며 자리가 불편해서 악몽을 구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일축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여 김상병님 그렇게 안 봤는데 기가 허하신 것 같습니다 보약이라도 드십시오라며 장난치는 후임의 뒤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본 저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조용히 닫혀지는 화장실 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중고차 경매장에서의 기이한 경험 과거에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외건 차량 한 대에 경매가 끝나고 며칠 뒤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었고 이쪽도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깔끔하게 거절하고 우리 쪽이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고 보완해주곤 했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였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에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차 안 눈미러에 여자가 자꾸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을 수는 없어서 우선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룸미러의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라 난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 외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차 이력엔 꼬리표가 하나 새로 붙었다 연구차로 사용하던 차량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의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몸살 중 나타난 여자아이와의 무서운 대화 제가 아주 어릴 적 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에 걸려 너무 아프다 보니 아무것도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헛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밖에 없던 방에서 갑자기 제 옆에서 한 여자아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란 걸요 묘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아파서 무서워할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잠을 잤는데 점점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소름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목소리도 처음과 같고 어조도 나긋나긋했는데 말이죠 사실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맞다고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니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지며 머릿속이 마구 뒤엉키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여자아이에게서 얼른 도망쳐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방에서는 마침 저희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와서 저에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니라고 싫다고 대답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빠 방을 나와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여자아이는 그 곳까지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만 같아서 몸이 너무 아파서 저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와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살 기운이 싹 사라져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엔 엄마가 계셨습니다 방금 엄마가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반복하다가 방을 뛰쳐나가서 놀라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아이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났던 건 아닐까 싶네요 일곱 번째 이야기 유괴사건 1990년 6월경 6살의 소녀 곽양은 아파트 내에 유치원에서 하교를 하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하고 범인은 조흥은행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번호로 5천만원 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가면 계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망은 좀처럼 좁혀지기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조흥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흥은행 본점 및 서울시내 모든 지정 그리고 전산실의 형서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범인이 3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했고 범인이 인출한 국민은행 본점에 ATM기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시켰습니다 이후 근처 명동 롯데백화점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도망가던 여성을 체포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 모시로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고 공범이 있다며 진솔합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까지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하지만 서울역까지 데려왔던 홍 모 씨가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다행히 형사들의 발빠른 대처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간 홍 모 씨는 며칠을 횡설수설하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녀가 주장하는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이 다시 그녀를 취조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혼자서 아이를 유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에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괴했다며 자백합니다 범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하며 위조 학생증을 만들어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가짜 인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빚이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며 유치원의 우상꼬지에 달려있던 아이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청해서 학교하는 아이를 유괴하고 아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괴했다고 마지막으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1년 뒤 사항당합니다 그녀가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선 이 사건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아이가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의 건물에선 아이의 영혼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밤에 순찰중인 경비아저씨가 엄마를 찾아 울던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던지 혹은 밤에 음대에서 공부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물이 떨어지자 고개를 들었더니 물에 젖은 아이가 천정에서 있었다던지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홀령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계속되자 숙명여대의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젤리를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지성을 지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자취방 창문에 남은 수상한 손바닥 차국 난 자취한 지 대략 6개월 되었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야 내가 그날 하루종일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샤워를 할 땐 원룸이다 보니 습기가 찰까 싶어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둬 그리고 샤워가 끝나면 문을 닫기 위해 베란다 에 나가서 창문을 닫는데 창문에 못보던 게 눈에 띄는 거야 손바닥 자국 이었어 마치 하얀 먼지를 손바닥에 묻힌 채 창문을 두드린 것처럼 하얀 손바닥 깜짝 놀랄 정도였어 내 자취방이 빌라 3층이거든 앞에 창문 열면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건물도 없고 자동차 한 대 정도 겨우 다닐 길과 그 울타리 넘어 바로 학교가 있어 근데 그 손바닥 크기가 남자 손바닥 크기 였어 창문 위쪽까지 다다닥 게다가 창문이 천장에 붙어 있는데 사실 나도 키가 작아서 잘 안 닫는 정도야 그리고 손바닥 거꾸로 찍힌 손바닥 바로 찍힌 손바닥 손가락이 미끄러진 손바닥 정말 방향도 모양도 다양했어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손바닥 모양 자국이 난 곳을 손가락을 쓱 쓸어보니 안 닫히는 거야 안쪽에서 찍힌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찍혀있는 거야 게다가 저 창이 바로 바깥이랑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충망이 있어서 방충망을 열어야 찍을 수 있거든 처음엔 신고할까 했는데 솔직히 경찰까지 불러서 일 크게 만들긴 그래서 그냥 관두고 창문을 더욱 꼭꼭 닫기로 했어 그렇게 다음날 저녁이 되었어 이제는 저 자국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랐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 기억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창문을 쳐다보니까 손자국이 사라진 거야 하루 지웠어 뒤쪽에서 찍어둔 거라 잘 안 지워질 건데 그냥 가만히 놔뒀어 일단은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차 싶더라 얘가 뒤쪽에서 손바닥 자국이 난 걸 어떻게 알았지 아홉 번째 이야기 만촌동 아파트에서 겪은 믿기 힘든 경험 저는 93년생 남자 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렇게 남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이야기네요 저는 귀신과 외계인 등의 비현실 적인 것을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 중 한 명 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저조차도 믿을 수 없는 힘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남학생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직에 계신지라 동료 교사 아주머니 들과 매우 친하셔서 방학만 시작되면 부부 동반으로 자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어머니 동료분들의 아이들끼리도 친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실 때면 한집에 아이들이 몰려서 며칠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이 시작된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자연스레 어머니 동료분 집에서 여러 아이들이 3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그곳에서 머물렀죠 사건은 이튿날 밤에 터졌습니다 당시 저는 P사이트의 F축구 게임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놀다가 그 집에 들어가니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가 우리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자 나가자 라고 했고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서 전 집에 있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집주인 아들인 동생도 집에서 라면 먹는다고 해서 그 집엔 저와 그 녀석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컴퓨터방에서 정말 그야말로 정신 놓고 게임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생이 형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고 하길래 전 게임에 빠져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 그래 라며 무심코 대답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에 다시 푹 빠져있는데 목이 좀 마르길래 동생이 나간 것도 있고 형이 지금 골 먹힐 것 같아서 그런데 물 한 컵만 갖다주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으니 대답도 들리지 않길래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곧 테이블 옆에 물을 한 컵 놓아주었습니다 컴퓨터와 방문이 마주보고 있어 누가 들어오는지는 못 봤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했는지 게임에 빠져 자각 하지 못 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웃음에 대답하고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컴퓨터 하니 머리가 아파 컴퓨터를 끄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도 고프더군요 저는 그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저방 화장실 까지도 다 찾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제가 부엌 식탁 위에 갖다 놓은 물컵을 봤을 때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형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있던 저는 안방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항상 어디서든지 문을 꽉 맞물리도록 닫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바람 따위에 흔들려서 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본능 적으로 느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말이죠 그때 찰박찰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물에 젖은 발소리 저는 거실 복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안쪽 현관 유리에는 저의 모습 뒤에 무언가가 함께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전 정말로 귀신도 믿지 않고 무서운 것도 없는 겁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땐 당시 제 기가 170을 조금 넘을 때였는데 제 뒤로 비치는 그 형체는 언뜻 보기에도 2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지만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서있는 검붉은 형체 전 넋을 놓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해낸 건 도망이었습니다 속으로 셋만 세고 뛰자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선 수도 없이 뛰어서 문 열고 도망치는 걸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외쳤고 저는 걸음을 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셋을 세고 띤박지름 시작함과 동시에 뒤에서 저는 발 다름질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서 엄청난 속도로 현관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리기를 하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7층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벤치에서 맨발로 한참을 애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애들이 오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어린아이들은 무섭다고 울고 불고 형 누나들은 너 미쳤어? 왜 애들 놀라게 그런 장난을 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칠 것 같았기에 진짜라니까? 그럼 올라가 봐 라고 짜증을 냈고 전 그 말을 하면서도 겪은 일이 환상이길 바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모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충 봐도 떼구정물 발자국과 걸음걸이 폭이 좋기 1미터 이상 되어 보이는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집주인인 아들 형제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음 날 바로 친척 집으로 옮겨갔고 그 집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믿지 않으셨지만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믿지 않는 저로서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만 2009년 8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 매장 건너편 네마파트에서 실제로 저와 12명의 사람들이 겪은 일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영덕 폐가에서의 밤 제가 고2 때 지금도 유명한 영덕 폐가에서 겪은 일입니다 친구의 사촌형이 친구들과 폐가와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 주변이 놀기에는 엄청 좋은 해변가였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놀고 밤에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친구 중 한 명이 너희 여기 폐가 알지? 라고 물었더니 전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럼 우리 애들도 다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몹쓸 제안을 했습니다 전부 술 기운에 가자는 분위기로 흘렀는데 그 중 한 명이 난 거기 좀 그렇다 난 좀 무섭다 거절했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결국 폐가로 향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신나 있었는데 하나 둘씩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다랐을 때 한 형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렬로 손잡고 저 집에 들어가자 오케이 모두 그러자고 했습니다 몇 분 뒤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손을 잡은 채 집을 둘러보던 도중 맨 끝에서 한쪽 손을 잡고 있던 형이 거울을 보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형들은 너무 놀라서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냅다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어서 숙박집에 와서 기절한 친구를 옆에 높이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기절한 친구는 결국 한 세 시간 뒤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는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니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니 아까 왜 기절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우물쭈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분 고민하더니 친구들에게 오히려 대묻더랍니다 니들 거울에 뭐 못 봤나? 나 거기 절대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형이 말하기에 그 형이 맨 끝이라 손을 한쪽만 잡고 있었는데 문득 걸려있던 거울을 봤더니 한쪽에 남아있던 오른손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과 쭉 길게 이어져서 잡고 있더랍니다 그럼 이제 한번 더 주심들의 생각해봅시다 그럼 다시 타고 쏟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너의 눈치 그래서 계속 뱅 뱅